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일찍 3일도 이렇게 만들어져있고요 붙자요 붙고 의지가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58번은 되게 쉬운 편이에요 몇 번이 없나요? 저는 5수만 5수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21번이나 2랑 4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대충 뭐 중간 괜찮아요?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? 꽉 눌러야 돼요 그래서 탁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10초 되죠? 14초거든요 네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뜨겁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요 맞는 것 같아요 따지면 여기 온전 카드 저기에 중간이라 생각하고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요? 선 카드? 이 정도? 네 15가 어렵다고요? 15가 어려워요 15가 막 3마디 이제 마디가 9군데 간격이 이렇게 숫자가 지참소상 다르게 조금 1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붙여야 되거든요 된 것 같은데? 이거 선 한번 윗선도 맞아요? 어떠세요? 본인 감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숫자에 그냥 치우쳐있지 않아요? 숫자가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시면 됐다 이거 됐다 됐어요? 먼저 가시면 내리시면 되세요 올려요? 네 올려요 해서 뜨겁다 됐죠?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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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잘했어 쉽다 형 쉬워요 아 이게 번호 이게 넓으니까 하기 쉬운거죠? 이게 편해요 점점 점점 손 맞는거 같아요 완벽하시나요? 아까 완벽했는데 네 아 제가 만지니까 안 가르쳐요 오 베스트 아닌가 네? 잘 찍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찍었는데요? 다 사주세요 하고 네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?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카드 주세요 일단 예언 치시고 올드 원정 아 올드 홈마킹 많이 없네요 전 다 나가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이 좋겠다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세요 네 계산은 이거 카드명 카드 누구시고 여기 카드 꽂으시면 돼요 네 현금이요? 현금은 이거 이거 이 터치가 되거든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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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만 천 원입니다 일시월 네 네 자막 회니자 한 tussen 아 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어렵네. 할부 있나? 할부? 응? 안녕하세요. 이거죠? 어, 네네. 13만천원입니다. 20분이세요? 네, 20분 해주세요. 봉투 달아주세요. 봉투요? 봉투요? 봉투.. 쇼핑배면 500원이고 비닐봉투면 100원인데 비닐봉투 주세요. 쇼핑배면 괜찮으세요? 아, 네. 앞에 서명 한번 해주세요. 영상 드릴까요? 네, 주세요. 네. 교환 한 번 안됩니다. 마킹하는 게 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수기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. 오퍼 수기는. 솔직히 막 어렵진 않은데 제가 군대에 되게 힘든 일 같아요. 저런 공부 하시는. 아이고, 열심히 해.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돈 많이 사주십시오. 이 돈 많이 사주십시오. 선생님, 잘 주무셨어요? 잘 자긴 잘 자는데 자면서 막 꿈꾸는 것 같아요. 군대 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모습. 생각이 너무 많아요. 할 줄 몰랐어요. 제가. 가요. 쇼핑배면 안 좋아. 아주 심지어 하겠죠? 네. 어쩔 수 없잖아요. 태연자한테. 기분이 어떻냐고. 아. 그렇지. 아쉬운데. 또 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싶어요. 심심할 것 같아요. 뭐예요? 경사랑 같이 못하고. 괜찮아요. 저 없으면 심심하죠. 저는 울리는 맛이 잘하는데. 어려운데.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가게. 2랑 4랑이. 모르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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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에 올라가세요. 자, 제대로. 그냥. 네. 네. 아 저 초복. 네. 신기하다. 올리시면 돼요. 신기하다. 네. 이거. 네. 자신 있으세요? 네? 아까 두 선수 되게 잘하고 가셨거든요. 완전 쉽다고. 쉽다고 했다고요? 울어요. 둘 다. 쉽다? 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, 원래? 근데 5분 걸렸어요. 오케이. 걸칭이야? 많아요. 여기 있다요, 제일. 여기. 어디랑 있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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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빼요. 여기. 손이 큰데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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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른쪽에 있네 아 이거 어렵네 누가 싶다는 거니? 와 이 떨린 왜 손들리지? 누르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제가 여기 이 가운데 부분 아니에요? 뭘로? 이거 파는 거예요? 제가 이거? 지금 저랑 마음에 듭니다 오 잘 된 거 같은데? 잘 된 거 같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많이 하면 힘들 거 같아요 너무 집중력이 고도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forget to subscribe and hit in the next video 감사합니다.